동무수 이펜턴 한 번 더 보였어 내 눈에 그리고 막 천장이 보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영이 형의 마지막 인사예요 이게 진짜 준비된 파이밍이고 나머지는 진짜 예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기영이 형 한마디 해주세요 기영이 형 사랑해 아 예 모르는 분인데 사랑한다는 것 같다 울지마 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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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아 아까 넘어지면서 아무튼 좀 아팠구요 저도 오늘 마지막 공연 최선을 다했는데 개새끼들이 존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도 티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멘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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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헌물이 가고 샘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헌물은 기쁘게 기쁘게 파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영이 형과 3년이 세월 동안 소음 발강을 했구요 지금까지 소음 발강을 거쳤던 이제 기영이 형 나감 12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억이 없는 하지만 잘 할 거라고 믿구요 원래는 또 잘하는 형인데 우리 게임판 친거 어 집에 들어 갈게 다성아 보면서 알게나 ими 많아가지고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기쁜옵소 instruct 기태가 보내주기 싫나 봅니다. 보내주기 싫나 봐요. 기타 또 무섭지. 기쁨할 땐 가만히 서서 해라. 어쩔 수 없습니다. 기타 또 무섭지는 500 cent. 기타 또 무섭농지. 기타 또 무섭지. 기타 또 무섭지. 기타 또 무섭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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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 아 많이 보여 아 아 아 아 아 여보, 여보, 여보! 여보, 여보, 여보! 갑자기 다른 것들을 담고 해야 되는 것 같아. 됐어.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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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로도 배웠습니다. 이고! 샤인! 하하하하 샤인 안돼? 왜 줌이나 안되있어? 안되요? 샤인은 제가 있을 때 만든 걸 안 해봐. 진짜 소음 빨강 하면서 엉망진창이 공연 많이 해봤는데 오늘이 약간 두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음 빨강 제공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감사하구요 약간 예상된 퍼포먼스 아닌 것들도 많았는데 우리 항상 이러니까 항상 돌아와줘서 항상 멋있다 개판이 나와 있군요 개판을 제발 드럭 마이트로 해라 손바경 잘 나갈거야 귀영이 형한테 한 번만 더 박수 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폭탄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손바경에서 하겠습니다 안녕 특강을 해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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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